새 가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잘 안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운동을 하시면 정말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회 숫자도 문제가 안되고요. 살아나면 다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화된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안되고 있으니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모임을 진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 저도 사역해야 되는 여러분도 우리 잘못된 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이 세 가족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이 응답받고 교회 살리겠나. 그게 오늘 1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는 거의 지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당 폐쇄죠. 교회당이 거의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분열 상태죠. 못 바꿉니다. 각인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응답을 못 받는 상황이죠. 이걸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되고 현장 살려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신자에게 영적 문제 많아요. 불신자는 더 많겠지만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자보다 못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불신자보다 육신적으로는 못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노예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포로 된 거고요. 속국된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것, 불인된 것, 체질만 바꾸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런트 일곱 명이 이거 뒤집었어요. 히브리스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스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은 소수지만 바꾸었어요. 초대 교회 중에서도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뒤집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병든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바꿔버리면 됩니다. 특히 자꾸 여러분을 제대로 옳은 게 강행 안 되도록 주의에서 자꾸 건드렸는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보통 보면 영적 문제 가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낫겠다, 안 낫겠다, 건방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 암이 걸려가지고요. 사람이 암 걸리고 치료하다 보면 조금씩 나야죠. 온데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병원에서는 힘들죠. 다 퍼지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낫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원래 한 번 딱 맞았는데, 왜냐하면 딱 은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은약 흔들리질 않아요. 지난달에 문자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될 만큼 완전히 회복돼요. 물론 병원에서 잘 치료를 했겠고, 본인도 잘 했겠습니다마는 이 실제 영적 기도의 힘이란 게 얼마나 큽니까? 자,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됐는데, 본인에게 한 번 물어보라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표나요. 계속 잘못된 각인을 계속해요. 그렇죠. 잘못된 부류를 계속 내리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영적 문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실제 세상 변하시니까 똑같습니다. 소수가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급한 것 세 가지 하시려고 안 합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운동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세상의 재앙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도 세계에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개인 영적 문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걸 바꾸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숫자가 큰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그 세 가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이 말을 다 압니다. 메시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모릅니다. 교인들은 이미 메시지가 나와서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목사들도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새가족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목사들이 매일 하는 일이 이거만 합니다. 분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각인된 게 그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미 뿔이 내려 있고 체질이라. 이걸 만약 깨닫기만 해도 역사를 바꾸면 소수 가지고도 세계를 뒤집은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첫째입니다. 말씀으로만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으로 각인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보금 말씀으로만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금 말씀으로만 이 각인된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각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그런데 보금으로 각인이 안 된 사람은 이 설명을 다르게 합니다. 이게 다르게 해요. 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로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급 해가지고 가난 들어간 직전에 한 얘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 공부, 설교는 가장 중요한 것만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썼든 안 썼든 창세기, 출애국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굉장한 것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 모세가 안 썼다 이런 싸움하는 사람을 가지고는요. 세상 변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회당 문 닫는 건 어떤 면에서는 모세 책임이요. 더 올라가면 신학자들 책임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맺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틀림없이 창세기, 출애국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는 이때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어진 게 출애국기 3장 18절이라 그거 이어진 것이 6월절이라 그날 나왔다 이거예요. 그 축복이 이어진 게 광야에서 새 절기라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자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막을 친 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가난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난 들어가는 것은 가난한 땅은 고향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하여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네가 잘 살기 위한 땅으로 가라 안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각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말섬으로만 죽은 각인을 빼낼 수 있고 새로운 걸 넣을 수 있어요. 자, 이 마음이 그러면 이 말섬을 들어서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래야 각인되는 거지. 나는 옛날 어릴 때 영화를 봐서 십계라는 영화받아 그런 때 아무 성경하고도 관계없는 얘기라. 그냥 나왔다는 건 내가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때를 배경에서 기록되어 진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피의 제사 들으려고 하라고 묻지 않았잖아요. 알아들었으니까. 그게 광약길을 통과하면서 세절기와 성막이라고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맛까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1번으로 보고요. 이 말섬이 각인되려고 하면 말섬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말씀으로 임해야만 바뀌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마음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그리고 이걸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화가 돼야만 역산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디까지 말씀화가 되었는가 하니까 말씀화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게 다윗에게 말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일이에요. 그런 목사님들과 우리 삼행자들과 세가족들, 꼭 특히 병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 교인들이 와서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사람 변화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상관없이 말씀화가 되어버리면 정말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니까? 교회 가서 다른 걸로 각인된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긴 됐는데 다른 걸로 각인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되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복음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말씀화 시켜라. 자, 보세요 지금. 열한지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은약을 엘리아에게 주었어요. 예,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엘리사에게 말씀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 앞뒤를 잘 보시고요. 엘리사에게 말씀화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위기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렘넨터라 해야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망해도 괜찮다. 반드시 너는 그렇다기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받고는 이게 말씀화가 된 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마음은 때가 되면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교인들에게 세 가지 설명해 주면 세 가지로 성경 읽다가도 역사를 나요. 특히 목사님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살릴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중기자들, 진짜 성경에 있는 응답받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 영적 운영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제 사명자로 설 시간표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거 자꾸 여러분 주위에서는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고 다른 것으로 뿌리내리고 다른 것으로 체질 되도록 자꾸 만든다 이 말이요. 저는 보면서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2, 30년, 여러분하고 같이 20년, 제가 또 혼자서 10년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운동 한다는 사람들이요. 이익 손에 놓고 막 분열하고 싸우면 참 잘못된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강호인 목사 정인들한테 있잖아요. 아니, 뭐 얼마나 열심히 누가 뭐 아, 유목사는 이 시대의 종이로 누가 시대의 종이로 하라 했나 저를 같이 하다 말할게요. 아, 유목사는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다 같이 해야지. 그걸 놓고요. 딱 그냥 이익 손에 나오니깐요. 이 패거리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무슨 문제고 하면요. 굉장히 멸망받을 것을 각인뿌리체지라 시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그거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옆에서 교인이 불신앙을 얘기해 줘가지고 여러분 속에 멸망이 각인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각인된다면 막 불신앙쟁이 얘기해야 조금 더 신진대사가 들어와요. 이게 엄청 장론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장로님들도 메세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교회 자꾸 막 이렇게 비난하고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래야 은혜가 돼요. 이때까지 교회에 보니깐 안수심사람들 모이면 장로 셋을 씹히고 그 수고하는 장로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 손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당장 응답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눈 뜨면요. 눈 뜨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떤 일을 이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고요. 눈 뜨면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요. 감남산에서 이미 말섬화가 되기 시작입니다. 끝난 겁니다.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보이 모인 거요. 응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상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꼭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 각인된 거를 바꾸러 가라. 그 말이요. 지금 잘못된 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러 가라. 후대들에게 욕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누가 모릅니까? 마기도 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더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뭐냐? 각인 전쟁이다. 그러시요. 세 단체가 뭐냐? 각인된 걸 뒤집어 정글 넣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집어넣잖아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조금 들어도 말씀 이름이 부딪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만 해도 역사를 놔요. 이것을 말씀화된 것을 실제화시키라.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많은 교인들은요 복음 내용을 모릅니다. 아니 복음 내용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내용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쉽게 말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버릴 것 버릴 것 뭐 버립니까? 버린다는 것을 또 착각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 각인된 것을 뒤바꿀 수 있는데 방해되는 것은 버리라고 말해요. 자 다시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또 착각을 또 다른 것을 확인시킵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 아닌 것 버려라. 여러분 다락방은 괜찮을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요 문제 하나만 터지면 전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왜냐? 율법으로 확인되어 있습니까? 이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신천지 보세요. 온 교회로 파고들어 헛소문 파트려 그러면 당장 뒤집어지거든요. 다락방에는 잘 안 될걸요? 지금 다락방에는요 20년 동안 여러분이 복음 들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깨달아 버리면 완전히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 신천지에서 그러다 하면 한국교회 문어트리는 게 간단하다. 전 교인들이 복음 없이 율법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막 가서 그냥 유언비어만 퍼뜨려 버렸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에 꼭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복음을 못 누리는 뭔가를 갖고 있어 버려라. 이것을 버려라니까 또 엉뚱 소리를 계속합니다. 또 다른 것을 각기시켜요.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걸 악용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름 말할 수 없고 성 문 문 검사 다라팡에 떠났어요. 천주교에 갔어요. 천주교 관계에 잘못됐다는 이 이전에 교회에서 그걸 못 붙잡한거지. 검사 때 만났다니깐요. 지금 아마 변호사인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검사로 있을 때 만나서 자기 집에 예배드렸는데 이분이 뭔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나중에 들었어. 자기는 검사 이거 하는데 굉장히 머리 아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안 먹고 안 된대요. 그러면 교회는 술 못 먹으니까 저 천주교에 술 먹는 데 간다. 그러면 막 퍼먹어야 됩니까? 보금은 아닙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보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보금 말고 다른 것을 각인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 이걸 여러분 알면 추레굽 시대는 당장 역사에 낳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뭘 누릴 것이냐? 또 우리는 보금 누리면 된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순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잘되려고 하면은 기도해라.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원하여. 열심히 일해라. 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건넝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가족도 그렇고 세 가족이 문제예요. 헌 가족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니깐요. 그리고 바꿀 것을 가르쳐야 돼요. 바꾼다 하니까 또 만지지지 못해. 저 만난 친구도 끊어버리네. 안 만난 친구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굴러 온다니깐요.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신자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개인하시게라. 이래 버리면 각인된 것 바뀌시나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저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에 달라지는 역사입니다. 이것 가서 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이것 전달해 주는 게 팀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게 미션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직장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전문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한 지역 살림입니다. 그것이 지교입니다. 이것이 지역의 역사입니다. 우리 장노님들 특히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은약을 조금만 잡아 버리면 곳곳에 사람 사는 역사였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뿌리가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뿌리가 바뀌셔야 됩니다. 또 뿌리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선구 한 30개 됩니다. 완전히 이것으로 만들어라. 묵상 기도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행복을 누리라.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가 힘들면 묵상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정시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게 꼭 세 가지로 알려주고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역사에 날 겁니다. 반드시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만남을 잘해라. 어떤 사람은요. 멸망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만남을 멸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누리는 축복이 단 5분이라도 됩니다. 계속 기도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조금만 판단해도요. 응답은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여러분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은 반드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걸 보고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스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깊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말 듣고 사람들이 이러면 절대로 여러분이 불이 못 바꿉니다. 아시겠죠? 꼭 세 가지 가려도 돼요. 여러분 세 가지 죽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지. 사람 말 듣고 어떻게 하고 이말도 어떻게 하고 이러면 절대로 불이 안 내려요. 아니, 불이 내려야 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무시하고 해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일곱 가지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면 모든 것에 답이 나온다.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하고 예배 기도입니다. 이걸 꼭 가르쳐야 되죠. 이제 모든 문이 이때부터 열리게 됩니다. 특히 세계복음화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게 중부기도요. 그게 바울의 기도고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아주 편안하게 누리시도록 알려주고 여러분 자신도 누리면 돼요. 그리고 당장 막 벼락같이 응답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세번째입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을 가지고 그 삶을 전달하는 것을 전달하고 가랍니까? 이때 체질 받기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삶, 쉽게 말하면 전도의 축복을 봐야 그때부터 그 삶이 되어있을 때 그때부터는 체질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빼버리고 안 누리도록 하게 됩니다. 그것만 찾아내 버리면 역사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큰 축복이 들어 있는데 특히 이야기해 주세요. 가정 문제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 있다. 가정 문제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이 부부가 함옥하지 못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꼭 함옥해야만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 안 해주면 안 돼요. 가정에 너무 해막하고 남편이 내 말도 잘 듣고 내 마음대로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 체질을 갖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요셉은 여기 엄청난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엄청난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 속에. 이걸 요셉이 누린 거예요.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난 남편 때문에 못 살고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 인간은. 그럼 영원히 그러다 죽어야 돼요. 축복 하나도 못 보고 죽어야 돼요. 이게 들어 있다니깐요, 이거. 그게 전도의 축복인데, 전도이라면 가서 봐요. 전도지만 나눠주고 돌아다니는 전도인 줄 압니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큰 국가에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입니다. 80년 동안 있었지만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깨달아지는 날 바뀌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 그냥 쫓겨났어요. 크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기는 그냥 도망자 됐어요. 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사실은 기다린 거죠. 그래도 안 되셨어요. 어느 날 호랩산에서 뒤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새가족보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참아보면 병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갈등하면 병든다니까 알고 있으면 병 안 돼요. 그런 게 맞죠? 착한 사람들이 암 잘 걸리잖아요. 너무 착해하고 말만 룰리고 이래가지고 뭐 여기 있는 대부분 여러분은 안 걸 느낍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꼭 알려줘야 됩니다. 전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꾸 착각을요.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전도 지도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주제에 나가면 어쩌다가 뭐 깨달을 수는 있겠지요. 전도가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꼭 가르쳐 줘야 돼요. 반드시 교회 문제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새가족에게는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기기 전도입니다. 이때 굉장한 체질이 바뀌고 역사가 나요. 자, 세상 나가면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 속에 산다는 것은 간단치 않아요. 이걸 전부 축복으로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체질이 바뀌는데 우리는 무조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버리죠. 여러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오래된 거 축복인데 발판인지도 모르고 가정문제에 상처받아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까지도 가고 원전 가서 상처받아서 해가지고 교회 가봤습니다. 교회 꼴 엉망이지. 그렇지요. 그것도 합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일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쌀을 사야 밥을 할 거 아니요. 합쳐지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아니라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한 군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면 영증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서 가장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갑절에 영감을 달라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왜 사고 나서 죽습니까? 위기, 멸망 같은 비슷한 거 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사야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최고의 메시지를 남긴 사람. 지금도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체질이 불신앙 체질 되어있는 사람은 이상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멀쩡하게 누명을 써서 말이죠. 얼마나 고생이 되었는지 모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초대교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응답을 상대가 받도록 모여서 이렇게 집중해라 고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국교육 주고 조용히 깨끗하게 살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육에서 보고 있잖아요. 특히 나하고 지금 관계되어 있는 합동 측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 뭐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슨 영입 대회를 열어가 온 세계에 난리를 치고 오라. 그래서 그랬어요. 또 이제 한기 중에서 그걸 할 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조용히 내가 일하도록 해달라. 그걸 막 온 세계에다가 막 때리라고 상대방이 가만히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전부 적을 만들어 총 들고 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내가 이번에 이영훈 대표자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부탁했어요. 모든 사람 의견, 나를 비난하는 모든 것 존중해라. 두 번째, 정말 나를 보면 당신이 이단 같으냐? 그러면 문제없다고 말해라. 세 번째, 모든 교단이 알아서 결정하면 교단이 결정해라. 앞으로 유광농 사는 거 보고 교단이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도 안 모자라고 내 말도 잘난거지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상황에서는 상황이 자꾸 그러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끝은 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복음 증권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장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장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잖아요. 무슨 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교인들이 가장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큰일을 안 하고 이전에 이것부터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하다 안 하다 이런 세상이 얘기하기 전에 바른 것을 갖고 가요. 그래서 각인뿌리체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면 정거와 열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명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제는 현장과 교회 개혁책 교단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교단을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응답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놓친 것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 종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과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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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